안녕하세요. 옥중화에서 윤태원 역할을 맡은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극중에서 윤태원 역할을 맡았고요. 윤태원이라는 인물은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도 많고 왈패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상인들을 위해서 외지부라는 기관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MBC 창사 특별기획 옥중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꼬맹이! 난 나간다. 삼계 달아올 일 있으면 날 찾아. 나 윤태원이야. 안녕!